그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공방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아이디 좀 바꿔가지고 컴퓨터인 척 해볼까? 공부타 손 살살 여기 들어가보자 하위 요거 컴퓨터인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어허허 미국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색깔은 컴퓨터는 여러분들 질럿 한부대 때 러시를 가잖아 당연하지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일단은 뭐 이기진 못할 것 같아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뭐 공방을 할 정도면은 컴퓨터 이기는 거는 다 졸업을 하고 공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심시티도 이상하게 해야 돼 좀 띄엄띄엄 그리고 상대가 이제 왔을 때 프로브가 이제 쉬는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거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상대가 안 보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APM도 웬만하면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게이트를 지어줍시다 게이트 컴퓨터스럽게 직도로 갈게요 컴퓨터스럽게 상대가 이제 정찰을 와야되는데 아마 그 눈치를 컴퓨터랑 많이 해봤으면은 눈치를 채지 않을까 게이트도 여기에다가 자 자 파일런도 이제 여기다가 찍고요 컴퓨터는 그렇죠 정찰 안가고 상대 위치를 바로 공격을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진럿을 찍어주기로 합시다 진럿을 찍어드릴게요 여기 조금 있으면은 배터리 지어야 돼 배터리 멜론소다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아까 대기실 방에서 아이디 잘못 가리신 것 같아요 아 멜론소다님 5,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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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맞으면 일꾼 다 나가야죠 미대지점 미리 다 해놓을게 일꾼 상대가 드론으로 건든다 바로 나갑니다 파일런도 이런데 그냥 지어 자 배터리 하나 더 지 배터리 이거 하나 정도 더 지어줘야 돼 여러분들 질럿 꾸준히 찍어주면서 컴퓨터 인초 컴퓨터 인초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진짜 속지 않을까 배터리 하나 지금 게이트도 하나 더 지어야 돼 컴퓨터 3 게이트 하거든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지어줄게 그리고 멜리는 여기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아직까지 근데 정차를 안 온다 나한테 정차를 안 오고 있어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어 왔어 자 따라다녀 줍시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까 어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까 어 일단은 잡았고요 정글링이 옵니다 이제 가스도 슬슬 지어줄 준비를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연기 잘해줘야 돼 이거 바로 붙여줘야 돼 이거 쉬는 거 보여주면 안 돼 그리고 파일럿을 또 짓습니다 자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 짓어 누고 있어요 가스도 일단 파주자 일단은 배터리가 깨졌고요 이거 야 근데 이거 상대방 위치를 찍고 가야되는데 이거 자 이제 공격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코어도 이제 이상한데 지어줘야겠지 이상한데 자 공격을 딱 갑니다 공격을 갑니다 공격을 갑니다 이거 대각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그래도 100점짜리 연기 아닌가 여러분들 근데 이거 정찰 이거 위치 잘못 알면은 망하는데 어디일까 대각의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사실 오 잠깐만 이렇게 빠졌잖아 다섯이다 미니밀을 살짝 보였어 그렇지 컨트롤 안합니다 저게 컨트롤 안해요 저네 자 그러고 이제 포지 맞아 포지도 지어줘야 돼 포지 포지 어? 이거 왜 끝난다고? 내가 이겼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아닌가? 왕키 좀 버거워 보인다 질러줄 계속 찍어줍니다 난 저는 진짜 컨트롤 아예 안하고 있어 여러분들 질러줄 또 찍어줘 그 다음에 컴퓨터는 여러분들 캐논도 막 이상한데 지어주잖아 어? 요런곳에 이런곳에 막 지어주지 않나? 컴퓨터 확실히 딱딱이는 컨트롤을 안해도 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둔이랑 컴퓨터는 지금부터 일부는 안찍는다고 스타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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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도록 합시다 이것저것 다 찍는다고 어 야 그래도 운좋게 상대방 위치는 한 번에 다 찾았다 자 컴퓨터는 여기서 스카웃을 찍습니다 스카웃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공업을 한 번 찍어줄까?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저글링이 들어가도 캐논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템플러 아카이브 요런곳에 이런곳에 지워주도록 합시다 지금 휴둠 찍으면 안되겠다 지금 휴둠 찍으면 안되겠다 돈이 없어 카욷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발업을 찍고요 멀티를 먹을 준비를 슬슬 해야되요 컴퓨터는 넥서스를 약간 띄워 짓습니다 정위치에 짓지 않아요 그렇게 지을 예정 이거 일단은 프로브 보여주지말고 사백원대 내려가서 일단 이쯤에 이쯤에 지워볼까 진짜 컴퓨터 컴퓨터 같지 않나 여러분들 카우트 칼론 하나 지워주고 공격 한번 가보자 이제 이거는 진짜 컴퓨터 아니야 솔직히 스카우트도 하나 달릴게 나 다시 달려볼게요 다크도 이제 끌고 하하하하 컴퓨터로 착각하잖아 지금 어? 난 채팅 안 칠거야 어?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지금 이게 뭔가 익숙한 상대거든 상대 입장에서 익숙한 상대 럴코 럴코 변신한 걸고요 뭔가 익숙하거든 이 다시 이 상대에 세공을 이렇게 지워줍시다 자 스카우트로 일단은 털어주고 있구요 그러면서 이제 질럿을 또 모아줍시다 뭔가 익숙한 상대를 만났어 지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크갓도 나왔구요 넥서스 완성 스톱으로 옮겨줄게요 뭔가 쟤하시오리다 하하하하 뭔가 이상하지 상대방 입장에서도 스카우트 하나 더 찍어줄까 아 맞다 스톰업도 해줘야돼 여러분들 컴퓨터 스톱도 쓰거든 다크 한 마리만 딱 공격 갈게요 이렇게 그냥 붙여놓을게 자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 다크 컴퓨터는 컨트롤을 안하기 때문에 이거 죽어야돼 어 질럿을 일단은 계속 모아주겠습니다 컴퓨터가 그리 옵저버도 가거든 가스 하나 파구요 그리고 랠리가 컴퓨터 랠리를 또 제대로 안찍는단 말이지 어 그냥 숨겨봅다 맞는거 빠지게 해주고 세골을 세골을 지우자고 품업 언제 되냐 맞는거 빼주잖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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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는거 바로 반응하거든 컴퓨터는 맞는거 바로 반응해요 이거 연기좀 연기대상급이였어 사실 아 아파 어 아파 좋아서 좀 꾸렸어 좋아 아 아파 아 아파 좋아 죽였구요 다시 캐논 하나 자 먹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달려갈게요 저어 품저버터리 이론대 지옥자 공격을 컴퓨터는 이거 반응을 하면 안되잖아 여러분들 그지 그리고 이번게임은 엘리당할때까지 저는 나가지 않을거에요 여러분들 하이템플루는 자기가 때려야 스톰 때리나요? 아 그런거야? 거기까진 제가 몰랐네 컴퓨터 스카운트 또 찍는데 어 자 풀리빙을 지워주기 풀리빙을 풀리빙을 가능할 준비하자 가능할 준비하자구 풀리빙을 또 지워줍시다 해군 태루 태루 여기다 지워줄께 아아 아아 와아 컴퓨터는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맞으면 퇴근 하나 더 지워줄게 그리고 카욷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막 이렇게 패트롤도 하지 않나 여러분들 이렇게 막 패트롤도 하지 않나요 카욷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옥저버 찍어야 됐네 옥저버 자 자 자 그 다음에 스카우트 숙업도 해야 돼 숙업 그리고 육군을 앞마당에 싹 다 붙여줄게요 캐리어 캐리어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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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그 예약 움직임 한번 때려볼게요 예약 움직임 예약 움직임 이렇게 네 두려워 컴퓨터가 스톰을 왜 이렇게 잘못이 짤거야 캐리어 캐리어 좀 빨리 준비할게요 컴퓨터는 유닛들이 다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캐리어 하나 찍어줄게 네 야 이거 근데 상대가 슬슬 끝낼 때 뱉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랍 스카우트 하나 가볼게 여러분들 스카우트 하나 가볼게 여러분들 스카우트 또 있어 스카우트 또 있어 드랍 드랍 할거 같은데 빨리 끝내줘 스카우트 소급이 좀 있으면 됩니다 스카우트 계속 움직임 계속 움직임 소급이 됐고 엔딩은 뭐냐면 제가 엘리 당하는게 끝인데 상대가 일단 하이템 플로에 굉장히 위축이 되있나봐 빨리 엘리 시켜줘 이제 볼 수 없어 나도 이제 스카우트 스카우트 공격 한번 가볼까 공격 한번 가볼께요 공격 소급이 되있거든 자 요렇게 컴퓨터인척 하고 있습니다 다크도 하나 찍어줘야겠다 여러가지 준비들 다 찍잖아 자 자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털어줄게요 캐리어가 일단 떴습니다 캐리어가 떴어요 근데 뭐하고 있지 아이디가 있지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 드랍이다 왠지 드랍 드랍필인데 오케 캐리어도 지금 페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페트롤 허세어도 하나 찍어줄게 드랍 본다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된거 같네 여러분들 캐리어 캐리어 엘리 시켜줘 그래 나 스톱 안부릴테니까 엘리좀 시켜줘봐 슬슬 GG가 나을거 같습니다 스톱 안부릴게 없는척할게 스톱 엘리 시켜줘 제발 이제 스톱만 한발만 뿌릴 준비해보자 건들면은 뿌릴거야 끝까지 연기는 해야되거든 자 요렇게 정변에와서 끝내주고 이거는 스톱만 뿌려야겠다 왜냐면은 막힐거 같애 슬슬 엘리거든요 이제 야 좀 끝내줘 이게 이거 안막히면 어떡해 목적으로 뭐하는지 살짝 볼까 여러분들 이거 근데 들키면 안돼 이거 근데 들키면 안돼 오버로드에 오버로드에 한번 보자고 이제 슬슬 끝날거같은 히드라가 좀 많이 우고있거든요 수만방만 써줄게 타이템블로 건드는 순간 때려줄거야 요렇게 자 엘리 시켜봐 컴퓨터인척 그니깐 상대 반응이 좀 궁금해가지고 요렇게 연기 화면을 해봤는데 일단은 처음에 컴퓨터 뭐라고 채팅 쳤는데 일단 그 이후에 반응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엘리 당할때까지 쥐지를 안치 컴퓨터는 쥐지를 안치잖아 어? 진짜 컴퓨터인줄 알고 채팅을 안치는거 아닐까 여러분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좀 그래도 연기 잘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이제 연기한거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연기를 한번 봅시다 게이트 이렇게 지어주고 상대는 이제 상대는 이제 부발업을 해줬네요 세크님 반갑습니다 배터리 지어주고요 배터리 이 컴퓨터 아 딱 봐도 컴퓨터 아닌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뭐냐 공격도 한방에 갑니다 이거 위치 잘 찾았어 여기서 컴퓨터 그 진런 한부대로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여러분들 상대 휘청거렸지 휘청거리고 이제 본린에서 이제 캐논도 지어줍니다 이렇게 좀 이상한 곳에 캐논 위치 지어주는게 컴퓨터의 특성이야 스타게이트랑 이제 아둠도 올라가고요 컴퓨터 같지 않았나요? 여러분 연기는 근데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조금만 빠르게 돌려볼게요 넥서스도 일단 이상한 자리 짓습니다 진짜 컴퓨터인가 어? 뭔가 이상함을 느끼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채팅을 안친거일수도 있을거같애 여러분들 왜냐면은 컴퓨터한테 채팅을 안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채팅이 없었던거같애 진짜 이거는 연기가 좋아서 승대가 속았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상대가 끝내는데 좀 오래걸리긴 합니다 이제 여기는 좀 빠르게 지킬게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캐리오도 찍고 스카우트도 찍고 불채팅 얻으세요 내가 불채팅 한번 치잖아 어? 얼티드 여기 위쪽에 먹어봤었네 이제 드락이 떨어집니다 진짜 진짜 컴퓨터 같죠? 컴퓨터를 상대하는 느낌이 들었을거야 진짜 컴퓨터 자 이제 엘리 나갑니다 마지막에 그냥 나가면 좀 아쉬워가지고 채팅 한번 쳐봤는데 어? 상대가 진짜 완전 속은거 같애써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채팅친 엘리 나가기 직전에 자 그러고 이제 바로 나갔습니다 일단은 상대들 이정도면은 잘 속인거 아닐까 여러분들 어? 대박이라고 했죠 그만큼 속았다는거야 자오